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어팡이 돌아서고 있는 타이어 업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산업의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해보면 자동차가 잘 팔리니까 타이어가 좋은 거 아니겠느냐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타이어에는 제품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에퀴트먼트 5이라고 해서 신차를 사게 되면 거기 장착돼서 나오는 이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차를 타다 보면 마모가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교체를 하게 될 텐데 그때 RE 리플레이스먼트 에퀴트먼트를 구매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자동차가 최근에 잘 팔리면 여기 신차에 들어간 게 있으니까 늘긴 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RE가 잘 돼야 된다 회사들의 매출 구조로 대개 OE가 한 2에서 3 정도 RE가 한 7에서 8 정도로 돼 있기도 하고 이익률 측면에서는 이쪽이 더 좋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OE는 그 차에 출차될 때 특성상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맞춤형으로 뭔가 된다면 RE는 좀 더 범용적인 특성이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생산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더 마진이 좋은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OE는 인지도고 RE는 수익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주식은 역사적으로 자동차와 함께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응 난 그런 거 신경 안 쓸래? 이게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글로벌리 유수의 타이어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미쉐린 가이드의 미쉐린을 필두로 브릿지스톤, 구디어, 컨티넨탈, 스미토모, 피렐리 등등 글로벌 유명한 회사들이 있고 우리나라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렉셈 타이어 이런 회사들도 20위권 안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편차가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 왔었죠 시장 점유율은 왕년의 고수들이 세력이 예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어요 10년 전에 이미 빅3의 점유율은 40%까지 내려왔었죠 이게 기타가 침투가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런 업체들이야 당연히 중국을 대표로 둘 수 있을 것이고 일본 애들도 태국에서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일부 여기랑 여기서 해당 사항이 있겠습니다 왕년에 MS 증가 아이디어가 됩니다 국내에서야 한국, 금호, 렉셈 순으로 과점 시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들은 중국, 북미, 유럽 등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로는 주로 서구권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차화정 시절에는 매출액이 계속 잘 올라왔고 이익도 잘 올라왔죠 특히나 개중에서는 넥셈이 많이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금호는 금호그룹 시절부터 조금 망가지고 기피되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한국, 타이완은 여기서 분사가 한번 이뤄졌습니다 아무튼 13년도부터 각자가 매출을 자리잡고 나서는 한타가 매출액이 대략 7조 정도 금타가 3조, 넥타가 2조 정도 이 순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시장에서 사실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이익이 늘지도 않았고 중간중간에 감이익을 한다든가 적자전환을 한다든가 감이익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보였고 코로나 이후에는 매매업체는 자빠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타이어 정도만 이익의 체질이 확인되었죠 그래서 그게 주가에 녹아있는 것이죠 이 시절에 다같이 이렇게 좀 올랐 수 없고 넥셈이 특히나 왕창 올랐고 여기서부터는 정체 혹은 계속적인 하락이 나타났다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닷건에 와있고 그러다 보면 슬슬 보는 사람들이 나올 법도 한 것이죠 일단 수익성이 안 좋아진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개선에 대한 여지가 생기게 되죠 22년도에 글로벌리 타이어 업체들이 다같이 가격을 올렸는데 다 올렸잖아요 그리고 올해에도 한국 타이어 워크목 타이어, 렉션 타이어 적게는 4%에서 많게는 제품별 10%까지도 올리려는 시도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익 개선이 되면 주가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간에서 회사들의 감이익, 적자전환 이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봐도 꾸준히 한국 타이어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한국 타이어의 대전 공장이 전수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이런 거는 보험금 처리하면 되지만 그거에 대한 조사 및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의 화재인가 보면 한국 타이어가 연간 1억 개를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4천만 개 개중에서 금산 반 빼고 대전이 다 날아갔다는 거죠 이게 전체 매출에서는 한 15% 정도 그리고 여기서 65%가 수출되는 겁니다 물론 회사도 애널리스트도 타격이 없다 말을 합니다 금산 및 해외에서 대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규모가 비슷한 금산에서 얼마가 대체가 되는지가 사실 좀 의문이고 막아꼈는지 여러 사건 사고가 함께하는데 금산에서도 화재 및 끼임 사고 연달아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한 구속기소 등이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한타가 아니라 경쟁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경쟁사의 수혜 가능성 여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기존에 대전에서 생산되던 것이 현대차의 코나와 그랜저 형으로 나갔다는 건데 있는 거는 재고를 쓰고 재고가 다 소진되면 코나 같은 경우에는 맥센 타이어를 쓰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금호 타이어에 투입을 결정했다 뭐 레이 정도만 약간 차질이 있다 아무튼 일본은 경쟁사의 제품으로 대체가 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주가 흐름이 야 타이어 돌아오면은 한국 타이어 한번 봐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화재 나서 왕창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맥센그모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다소 떠들거리에 가깝고 본질적인 업의 턴아라운드 내용을 보자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주 원재료인 고무와 해상 운임비입니다 이 원재료는 인플레로 왕창 올랐었고 운임도 코로나 시절에 해운주 갈 정도로 많이 올라왔던 것이죠 실제 회사의 영업비용 구조를 보면은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갈 때 주로 중간 쪽이 원재료 운임 쪽이겠죠 한타는 다 발라놓지 않아서 아마도 원재료가 여기랑 여기 어딘가에 녹아 있어야 GPM 2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금오나 넥타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원재료랑 운임이 둘 다 떨어지게 되면은 양밖으로 큰 개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판간비율을 절감하면서 약간 다이어트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익히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른의 사정인지 애널리스트들은 어닝 시즌 전에는 그나마 한국 타이어만 보고 있었고요 화제 이후에는 당연히 부담이 있을 테니까 더 강하게 이해하기를 못했을 겁니다 뭐 금오나 넥센 타이어는 어떨까요 금오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부실 리스크나 이런 게 있으니까 커버가 아예 없었고 넥센은 그나마 몇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1분기를 본다면 한국 타이어의 기타 항목의 하락 금오와 넥센의 운임비와 기타 하락 등으로 인해서 회사들의 gpm 개선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판간비는 다이어트 해놨으니까 영업이익률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터널하온다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어떻게 찍혔는가 금오 타이어는 영업이익 500억이 나왔죠 이게 양호했던 애보다는 완전 부실했던 애가 이렇게 돌아서는 게 크게 느껴지죠 이렇게 증가율이 확인이 됩니다 금오가 잘 나오니까 사람들이 넥센도 잘 나오겠는데 했는데 넥센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원재료에 대해서는 회사들의 설명을 보자면은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이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국 시장의 재미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봉차트가 넥센 타이어고 주황색 선이 금오 타이어입니다 여기가 한국 타이어의 화재 발생입니다 야 호재 아니냐 하고 돌격했다가 바로 안 가니까 야 설거지네 하면서 다 도망갔다 그리고 와서 실적이 나오니까 금오 타이어가 먼저 이렇게 갔죠 야 금오 잘 나왔으니까 넥센 사야지 넥센도 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넥센의 원인이 여기서 나왔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이익률이 한 금오처럼 5% 나와야 돼 근데 2.5%야 야 쓰레기네 다 팔아 해가지고 마이너스 15%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 올라왔다 왜 올라왔을까? 그거는 회사가 IR을 했기 때문이죠 이게 형님들의 투자 철학이다 넥센의 어닝은 턴이 좀 덜 나왔는데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원재료가 어떤 이유로 더 늦게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구매와 투입의 의사결정이 타사와 달랐다 그래서 효과가 덜 반영됐다 2분기 때 하향된 부분이 더 반영이 돼서 개선폭이 더 크게 느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는 5월 1자로 미국 쪽으로 신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인하돼서 1분기보다 더 빠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추가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거짓말 안 했으면 2분기 때는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오히려 실망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거는 2분기 실적 까보면 알겠죠 자 그런데 1분기 실적은 실적이고 타이어 업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전통적으로 우리 업에 원래 개선성이 있다 코로나로 비정상적인 구간이 있었지만 보통은 매출이 1에서 3분기까지 이렇게 싹 오르고 4분기 살짝 떨어지고 이런 그림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올해도 비슷하지 않겠니? 당분간 갈수록 이게 좋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해는 이익도 좋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망가졌던 부분이 매출이 일단 돌아왔고 영업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게 정상화가 만약에 된다면 그런데 주가는 그동안에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자 더군다나 커버리지도 없었습니다 컨셉스 자체도 커버가 별로 없기도 하고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 측의 가이던스하고 차이가 있어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 가이던스가 연간 20% 매출 성장이고 컨셉은 13%입니다 넥센 같은 경우에는 한 10%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업이익률은 금호가 주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을 했죠 자 우리 힌트 드렸습니다 1분기가 5.5%였죠 QOQ로 좋아진다고 했죠 음 라고 했고 넥센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를 이렇게 주고 영업이익률을 6에서 8%를 줬는데 이걸 환산해 보면은 대충 규모가 1700억에서 23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1분기가 160억 찍혔죠 이거 어떻게 달성되죠? 금호가 만약에 이 레인지다 그러면은 3000억이죠 파괴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타이어를 안 쓰다가 어닝 시즌 끝나와서 한국 타이어는 우량준에 우량준은 화재를 사야지 라고 하고 있거나 넥센 타이어를 그나마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죠 오히려 사람들은 떠들거리 더 집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시장입니다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를 걸로 전망되는 해외 리서치 자료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타이어는 그 교체 주기가 2에서 3년으로 일반 타이어에 4에서 5년보다 짧다 왜냐? 바닥에 배터리를 깔아야 되니까 차가 무거워져서 하중이 늘어난다 또 특성상 급출발하고 급정거함이 빈번하니까 이게 빨리 됐겠죠 그러면 수명이 짧아진다 남들 한 번 갈 거 두 번 갈아야 되네 이러면 Q 두 배 되는 거 아님? 대박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고가다라고 얘기하면서 P 상승으로 인한 마진 증가 또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이르다 일단 Q는 이게 이제 전기차 OE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전기차의 침투율은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제품의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타이어는 안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폼 형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위해 또 장비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감가 그리고 더 추가적인 신제품 연구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타이어가 비싸지긴 하지만은 뭐 그만큼 들어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고마지는 아니다 한 타는 EVOE에 한 10% 정도까지 했고 올해 두 배에서 20% 한다 넥타는 7% 금타는 6%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다 OE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니까 OE는 2에서 30%고 대충 5분의 1 정도 하면 되겠죠 그럼 한국 타이어 기준 올해 전체에서 4% 정도니까 사실은 미약한 거예요 물론 이게 나중에 다 전기차로 바뀌게 되고 거기서 또 OE가 발생하게 되면 이익률의 계산 여지가 큰 건데 그건 2, 3년 뒤니까 그건 그때 가서 날리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로 그나마 비중이 높은 한국 타이어가 탑픽이었다 근데 화재가 발생하고 여러 악재가 있었다 그래서 이쪽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타이어주의 장점은 대표적인 수출주 중에 하나이죠 이게 그나마 올해 이익이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익 개선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제품 가격을 기존에 올려놨고 원재료가 빠지고 물류비도 빠져서 그렇다 근데 이게 조금 더 갈 거다 매출이 계절적으로 올라오는데 원재료 빠지면 QOQ로 2, 3분기 정도는 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그거로 플레이를 하는 거고 단점으로는 자동차도 안 사는데 타이어를 사 이런 애들이 있다 자동차 안 사는 이유는 하반기에 판매 수치 꺾이면 다 도망갈 거임 이러는 거고 실제로 꺾이면 이제 센티적인 측면에서 타이어에서도 좀 기스가 나겠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몰빵해야지 시대가 오늘 되는데 인공지능 AI, 엔비디아 모르니 이런 말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OE 시장은 신차가 늘어나니까 나쁘지가 않은데 이익이 견인되는 RE에서의 회복이 조금 더딘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언제 올라와요?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떠들어야 되는데 전기차 타이어 교체주기 2배, Q도 2배 이런 이야기는 요즘 같은 2차전지 인공지능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직관적이지 않다 흥미가 없을 수 있다 계속해서 까내려 가면 밸류에이션 논쟁이 붙을 수 있고 사업계획에 따르면 증서를 위해서 차입 같은 것도 존재할 텐데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고 애널리스트도 관심이 없고 커버리지가 부족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단점인지는 모르겠고요 자 다만 수익률 측면으로 말을 해보자면 코스비 200, 코스닥 150에서 좀 큼직한 애들 YTD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보았을 때 당연히 올해에는 2차전지를 필두로 한 업체들이 많이 획득을 했으니까 이런 업체들이 수익률이 좋았을 거고 그 다음에는 바이오, 엔터 이런 업체들 대체로 끼 있는 애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막상 코스비 내에서는 보시면은 두산 밥캣, 인프라코어, 조선해양 이런 기계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또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완성차 이런 업체들도 상당히 상승률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금호타이어, 형의 의수 왜 나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런 게 의미하는 바가 또 있는 거죠 자 이상으로 최근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타이어 업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이게 3사를 개별 회사별로 떠들면은 더 디테일하게 짚어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개괄적으로 풀어봤어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